수업시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단원별 모의고사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이 취득세 세율까지였는데 제가 좀 진도를 잘못 생각했어요. 세율까지 지금 문제를 드렸어야 됐는데 과세 표준까지밖에 못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율부터 해서 쭉 나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문제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적은 문제를 갖다가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뭘 하나 더 꼬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수가 여러분들 시험장 점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그냥 알아갔으면 좋겠다. 문제를 풀면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단원별 모의고사를 지금 보는 거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기숙학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그랬을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알았나요? 시험을 잘 보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실무 나가서 배우세요. 여기서 배운 걸 실무에서 얼마나 많이 써먹을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못 써먹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세 총론부터 해서 취득세 부분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 총론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취득세는 그나마 그래도 오늘 배운 거니까. 근데 점수가 하네.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래서 1번 보니까 납세자란 이랬네요. 우리 납세자를 물어보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납세자는 납세자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징수 의무자가 있고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누가 포함돼야 돼요? 징수 의무자.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해야 되고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제외하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에 봤더니 표준 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절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야 된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보통 징수란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단어가 보여야 된다? 고지서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쭉 봤더니 고지서 아니죠? 이건 신고납부잖아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보내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 4번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징수금이라고 하고 징수금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체납처분비가 먼저 그다음에 지방세 그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가야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체납처분비 지방세 지방세 가산세 이게 징수금의 순서 우리 이소원 선생님 아세요? 이소원 선생님 이거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체지방 가라고요. 그렇게 외우실 분들 알아서 외우세요. 중요한 것은 매각비용 먼저 가져간다. 그다음에 원금 가져가고 나중에 이자 가져간다. 그다음에 체납처분비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비란 압류, 운반, 보관에 드는 비용과 매각에 드는 비용까지를 말합니다. 이걸 제외한다가 아니라 예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고지서가 와요. 내가 신고납부를 안 해서 오든 처음부터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어서 고지서가 오든 일단 고지서가 왔다. 그러면 고지서상 뭐가 있다? 납기가 있을 것이고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올 것이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낸다 그랬죠?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나중에 매각을 시킬 것이고 압류한 물건은 운반할 수 있으면 운반을 하고 운반을 했으면 창고 등을 빌려서 보관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세금 냈다 안 냈다? 안 냈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안 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가 붙기 시작해요? 가산세가 붙기 시작해요. 무슨 가산세? 납부지형 가산세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비용이 발생을 해요? 체납처분비가 발생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산이 매각됐을 때 거둘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징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징수금이란 체납처분비와 지방세를 말한다 이렇게 가요. 이 그때 지방세를 말한다 할 때 지방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산세는 그 본세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셨나요? 그래서 4번 지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번 지문 보시면 징수금이란 체납처분비와 뭘 이야기한다? 지방세를 말한다. 그 지방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가산세까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걸 돈으로 거둘 때는 얘를 먼저 거둬들인다고요. 매각비용이 먼저니까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다음 얘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얘를 거둬들이고 봤었어요? 부족하면 얘는 못 걷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러니까 세금을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다 합쳐서 1억인데 이 세 개 다 합쳐서 1억인데 매각비용이 8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8천만 원에서 어디부터 줘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부터 무조건 채워주고 그다음에 원금 그다음에 이자라고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2번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초과했을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50만 원 초과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그 기준 금액의 몇 배를 가지고 따진다? 2배. 그래서 2배를 넘지 않았으면 기준 금액 초과분만 만약에 2배를 넘었으면 50% 이하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이 기본 금액이죠. 그러면 250만 원의 2배인 얼마 500을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그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얼마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갔었어야죠. 항상 2배를 넘어가면 50% 이하의 금액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산세도 얼마 초과했을 때 250만 원 초과거든요. 그럼 250만 원의 2배인 얼마 500만 원을 넘지 않았죠. 넘지 않았으면 기준 금액 초과분인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해야 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얼마 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분할 납부가 그러면 천만 원의 2배인 얼마 2천만 원을 가지고 따지는데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대요. 2배를 넘지 않았죠? 그러면 기준 금액 초과분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준 금액의 2배를 넘지 않았으면 그 기준 금액 초과분 기준 금액이 2배를 넘었으면 무조건 얼마?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250이 기준이죠. 그럼 250의 2배인 얼마? 500입니다. 그때 500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 250 초과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500을 넘어갔다. 그러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의 2배인 얼마?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1천만 원 초과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천만 원을 넘어갔다. 그러면 얼마?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항상 기준금액이 얼마냐 그 기준금액을 잘 보신 다음에 여기에 2배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개정이 돼서 몇 개월? 3개월이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6개월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2개월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업보는 뭐예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버릴 게 생겼죠? 일단 뭘 버려야 돼요? 국세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노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는 버려야 되겠네요. 이 두 개는 국세니까. 두 번째 목적세를 찾으래요. 그러면 지방세 목적세는 몇 개 있다? 두 개 있습니다. 지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죠. 그러니까 얘는 빠져야죠. 그중에 부가세는요. 지방교육세 하나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세가 총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어요.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두 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는 2번하고 3번이에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그중에 다른 세금에 붙여서 걷는 세금인 부가세는 이것뿐이라고요. 부가세는 그래서 우리 부가세, 농지 순서대로 외웠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 지, 지 농으로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부가대는 농어촌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20%다.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부세는요. 농어촌특별세.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죠. 지방교육세 하나뿐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예전에 한번 출제됐었던 문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오래전에. 그다음에 4번을 보죠. 다음 세목 중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지방세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지방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국세, 지방세 섞어서 문제를 낼 때는 국세를 물어보는 건지 지방세를 물어보는 건지 다 물어보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방세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버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을 버려야 되니까 니은 들어가 있는 거, 미음 들어가 있는 거 싹 버리고 나면 일단 답은 2번 아니면 4번밖에 없죠. 그중에서 두 번째 단서 중앙이 뭐예요? 누진세네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 누진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 없어요. 재산세 있죠. 그러니까 답은 니을번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소득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비례세는요. 다 나와요. 비례세는 전부 다 나와요. 누진세는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누진세는. 취득록세에서는 누진구조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누진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재산세, 정보세, 소득세예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는 몇 단계? 3단계, 주택은 4단계. 종부세도 토지하고 주택이죠. 토지는 몇 단계? 3단계, 주택은 7단계. 단 개인에 한해서. 법인은 비례세로 바뀌니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가 8단계 누진세죠. 6에서 45%. 다만 40%, 50%, 60%, 70%짜리 세율이 있는 거죠. 비례세가. 그래서 모든 세금이 다 비례세는 나와요. 단,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재산세부터 나오니까 일단 취득록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취득록세는 일단 버리고 가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를 물어봤으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까지 다 버려야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는 답이 1번이죠. 부가세를 연결로써, 부가세 연결로써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서 농, 지, 지, 농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몇 프로? 10% 나머지는 몇 프로? 20%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다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부과되는 세금은 없죠.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농어촌특별세야죠. 지방교육세가 아니잖아요.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야죠.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고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맞죠. 단 그게 20%짜리죠. 20%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는 몇 프로만? 10%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농이라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거고 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지방교육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고 지방교육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시험지에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구성은 좀 기억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죠. 구성 자체는. 총론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낙에 범위도 넓고 문제 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예전에 출제됐던 걸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좀 만들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마무리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